Y 값을 수강하는거지 요거는 어떻게 돼? 90 플러스 2x 빼기 35가 Y가 되는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2x 플러스 50으로 바꾼 다음에 얘랑 같이 다 했을때 180이 되어야겠지 그럼 3x는 몇이야? 75니까 105도지 x는 35도나왔나 70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125도가 되겠지 Y는 125도가 되는거지 오케이 맞꼭지각은 몇쌍이냐 A A B B C C 3쌍있지? 네 A B도 같은 쌍있지 B C도있고 C도있어 A B C 아니지 맞꼭지각 아니지 알았어 아 그러네 예 이렇게 됐을때 맞꼭지각이지 이건 맞꼭지각 아니냐 6쌍이 있겠지 네 1쌍 1쌍 2쌍 3쌍이 되겠지 말꼭지각이 예 1쌍 1쌍 2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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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쌍